대상이 농지가 없으니까 대상 농지가 그런 대상 농지 이쪽은 다 꼭 물어 시장 한번 봐봐 이거는 입밥이 얼마나 예쁜데요? 이랬나? 그냥 작네 여기 저런 자리 이런 데 가면 눈 밑에도 원래 사비는 농도 있고 화도 있고 다 있어 이런 거는 여기에는 허가 안 나 부가가 안 나고 그냥 그러면 요거만 사가지고 그죠? 싸게 사다가 병원을 해 주면 여기 양반이 그러지 여기 양반이 그러지 다시 잘 잡아